소장님 우리 시장 마이너스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0.8% 타락했는데 우리가 0.3%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배경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위치 내지는 힘인데요. 어제는 기술적으로 살폈을 때 상방을 놀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서 아직까지 신뢰가 안 생기죠.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실 대로 진짜 6천 개 팔았으면 딴 때 같으면 휘청할 텐데. 그렇죠. 휘청 안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도 보시면 S&P500 지수가 이렇게 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S&P500 지수 이렇게 끝부분 보시면 어쨌거나 여기도 우리도 이 오랜 하락 추세 끝에 마침내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21선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밀려도 여기서는 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관건은 지금 이 부분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떤 책에서 말하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기술적 신호들이 나와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여차 그렇게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연준 FMC 있을 때까지가 이거 어떻게 볼까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또 이제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몇몇 분들 그러실 거예요. 무슨 쌍팔년도 썬 꺾이나 하고 있냐 차트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데 정말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실 시간에 기술적 분석 책이라도 한 번 보십시오. 그래요 쌍팔년도나 지금이나 월가에서 난다 긴다 하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나 소위 말하는 퀀트 쪽으로 알고리즘으로 기계에 입력되어 있는 포지션 진입과 청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들어갑니다. 남들 다 그걸로 결정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안 보는 것은 손해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살폈다면 오늘은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요한이 갇힌 거죠. 전환선은 어렵게 어렵게 이 하락장 와중에 전환선은 올라섰습니다만 이제 기준선이 아직까지도 내리꼽고 있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코스피 200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 2300 위로 2380. 이거 뭐 저는 어제 2420, 30 일단 트라이. 그러고 나서 추가 100포인트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꽤나 큰 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종목 얘기해줘요. 종목 저는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저건 노토스. 그 논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주 9만 원 하던 놈을 한 주 갖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8주를 갖다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입니다. 한 주가 9주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주는 9만 원 하던 게 만 원씩이 돼야 그게 권리락이죠. 그게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시장에서 무상증자 얘기만 나오면 그냥 4주를 주든 5주를 주든 몇 주를 주든 간에 쪼개지고 나서 애초 원래 주가대로 가자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나서 결국 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 한국경제TV 시청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이거 쫓아다니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온통 빅사이즈만 입어야 되는 분들인가요? 끝난 겁니다. 이런 거는 못 찾아다니야겠습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싼 맛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주주도 뭐도 뭐도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 멤버들도 일단 챙길 거 다 챙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 차트에다가 이 아래쪽 거래량의 적분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걸 덜어내줘야 되는 새로운 돈이 이 종목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 새로운 돈이 그래 저 많은 매물대가 있음에도 나는 저 주식을 사고 싶으라고 할 만한 비전을 이 회사에서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쉽게 안 빠지는 것이죠. 많이 빠진 거 아니냐 하는 상황인데 또 오르자니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주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특히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유럽중앙은행 20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에 주시해야 될까요? 오늘은 한번 20의 관전 포인트 다가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BOJ도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BOJ는 내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국 CPI 이런 거는 많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했는데요. 지금 유로존 20이 관할을 하고 있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실까요? 전년비 8.6%네요. 우리 며칠 전에 봤던 미국 CPI가 9.1이었지 않습니까? 8.6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돌려보니 이익까지 와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단한 전월비로도 0.8%입니다. 곱하기 12 하면 연율로 여기도 한 10%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꾸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예측은 계속 안이합니다. 안이일하죠. 낮을 거야, 낮을 거야. 그렇게 자꾸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여기서도 거는 한번 보시죠. 거는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지금 실제는 3.7% 여기는 거는 아시죠?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빼는 겁니다. 미국이 거는 CPI가 5.9인데 유로조는 에너지를 빼니까 훅 떨어집니다. 전월비도 0.2, 미국은 0.7이었는데 그러니 아하, 여기도 굉장히 물가 지표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구나 그런 측면에서 또 다가오는 21일은 또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노릇스트롬 다시 가스 공급을 해 줄 것인가 여부가 또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성장률 보시죠. GDP, 유로존이 지금 최근 6월 8일 날 나왔던 분기별 성장률인데 전년비 5.4%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성장을 합니다. 그 와중에 성장을 하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모든 지표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을 5.4% 정도 하고 있고 인플레는 8%대를 하고 있는 나라의 금리가 얼마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부터 22는 슬슬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5월 23일 날 22 홈페이지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통화정책의 정상화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에 아직도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 0.5입니다. 은행들이 22에다가 쓸데없이 많이 두면 거기다가 이자를 물린다는 것이죠. 이자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준금리는 0입니다. 한계 대출 금리는 0.25인데 이게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같은 개념인데요. 7월 그리고 9월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이날 25BP, 이날 50BP라고 지금 현재까지의 가이던스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캐나다는 100BP도 올리고 미국은 75BP도 올리는데 여기다가 0.25% 하면 예치금은 아직도 마이너스 0.25입니다. 아까 보셨던 8%대 인플레이에 5%대 성장하는 나라에 금리를 꼴랑 해로해서 0.25, 빅스텝 0.5, 자이언트스텝 0.75 해본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은 얼마나 올려야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어울리는 금리겠습니까? 즉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연준이나 22BOJ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그들이 금융위기 핑계되고 코로나 핑계되면서 또 꼭 그들만의 탓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인명권자인 정치인들까지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가 이 뒷감당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그러면 여기서 하기 나름입니다. 0.25를 한다고 해서 0.5%를 한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유럽 정치가 이런 식으로 얼추 평균 위치에 와 있는데 이런 식의 뚝뚝 부러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헤매던 국채 수익률이 여기까지 왔고 이태리는 올라가는데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태리아하고 독일의 스프레드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때 유로전 재정위기가 왔을 때 즉 이태리 국채는 독일 국채보다 4%포인트 이상 6%포인트 이상 더 비싼 이런 나라였던 걸 20위가 마구잡이로 사주면서 거의 독일 국채나 이태리 국채나 그놈이 그놈 하던 세월을 보내다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유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이 정도 왔을 때 유로전 재정위기 왔을 때 유로 약하다고 마리오드락이 그 당시 20위 총재위에서 뭐라도 하겠다 했던 그 레벨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서 자칫 유로가 달러보다도 싸질 수 있는 이 레벨까지 왔는 상황 하에서 결국 그러면 20위가 25P를 올릴래 50P를 올릴래 아니면 20위도 깜짝 놀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래 했을 때 유로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유로는 강 그게 가능할 것인지 유럽 정신은 그러면 금리 인상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향후 더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더 빠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느 쪽으로 될지는 결국 그때 가서 20위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고 정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